첫 번째 데뷔 형 1분? 2분도 안 돼, 안 돼. 1분 30초 안 돼. 2분? 아, 2분. 오케이, 2분. 2분 좀. 2분 안에 여러분 하라 안 하라. 언제 시작? 지금, 지금이야? 지금 시-작. 아, 좀 긴장하는데. 이거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어깨 핀 게 이제 나왔고 아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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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점점 거꾸로 어? 아니지 아 1분 경과 1분 경과 됐어요 아니야 여러분 이 기억 안 좋아서 이해해 주세요 나도 하겠다 가 가 가 에이 10분 경과 끝 아 이 분 다시 해 주세요 아 한 때 이렇게 헷갈렸어 끝났어 와 다시 해야 돼요 빨리 맞췄죠?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빨리 맞췄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저희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 친구들 EXO랑 FX랑 저희 샤이니가 함께 촬영하고 있어요 어? 이분들은 바로 그 유명한 신인 EXO? 아 빨리 자기소개 빨리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훈입니다 네 아 제가 카메라 아주 잘 찍고 있었네요 아무튼 자 찍자 사진 뭐야 뭐야 더 나오게 어? 하하하하 루한이 형이 자 각오 한마디씩 어 태민이가 팔이 짧아서 우리가 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어 촬영 잘 할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 저희 EXO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샤이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바로 그렇지 저희는 샤이니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신앙그룹이에요 샤이니 태연아 부터 샤이니 사랑해 주세요 샤이니랑 샤이니 형들이요 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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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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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니